어? 순적 어딨어요? 여기, 여기, 여기 여기, 여기 순적 주세요 이거 말고, 이것도 많아 이거 말고, 일반형이라고 이거 있고, 일반형이라고 이렇게 걱정을 냅다 말다 잡았어 이게 지금 별로 못 잡아서 이런거는 정성이 있어 엑시아 같은 경우는 엑시아 같은 경우는 엑시아 같은 경우는 엑시아 같은 경우는 좀 잘라가지고 끼우시는게 너무 길면은 오히려 잘 이럴수야 이게 맞다, 이게 맞다 이런거라면 훨씬 더 이런 바보를 쓰셨네 약간 이런 바보를 쓰셨네 참고 옛날에는 엑시아 근데 대문점까지는 이 사람 안전하게 차로 넣어 아마 붙이고 수관접착제 같은 거로 붙여야 할거야 아멘 잘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차라리 안 돼 다치워보기 쉽다 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